도누이문 구락보, 도누이문 박물관 마을에 있습니다. 2022년 6월 19일 2063일, 1일만보 1153일, 1744일 플러프리. 도누이문 구락보, 사실 어제는 강북삼성병원에 갈 일이 있어 하루종일 그 부근에서 배회했습니다. 계단에 있는 사진이고요. 계단 품수죠? 시끄럽네요.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했더니. 도누이문 박물관 마을의 마을 소개소 안내설 건물의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.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이게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. 도누이문 구락보. 화면이 또 바뀌었네요. 강북삼성병원입니다. 사실 오늘 19일은 멀리 백덕산이라는 데 가서 새벽에 주차장에 와서 짧게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